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건 기한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출제 문항수는 한 문제 정도입니다 작년도는 아예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뒤에는 역시 강의 노트 있죠 175페이지 강의 노트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 확실하느냐 불확실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느냐 또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우리가 조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우리는 기한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죠 임대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합격은 불확실하고요 날짜는 분명히 확실하겠죠 조건은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조건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한은 시기와 그 다음에 종기가 비교가 된다는 것을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하는 것 발생하는 것 발생하는 것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일단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성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닙니다 뭐해가는 것 효력 효력 효력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시기 시기는 효력이 뭐한다 발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종기는 발생시켰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뭐한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보세요 이것도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시기도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 조건은 성취되기 전 발생했다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뭐한다 소멸하지요 네 종기도 발생했다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뭡니까 소멸하지요 그래서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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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소멸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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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소급하지 않는다 해서 뭐죠 비소급표 조건 기한 전부 다 뭐예요 비소급표가 되겠죠 다만 조건은 특약을 맺으면 여기는 특징이 특약을 맺으면 여기는 특약을 맺으면 이쪽은 소급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한은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정했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약을 정해도 이거는 소급표가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일단 설명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175페이지 보시면 147조 정지조건 이항은 해제 조건 그래서 효력이 정지됐다가 성취되면 발생한다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 조건은 일단 뭐였다가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소멸시키는 것이 해제 조건이죠 자 그러면 정지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죠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151조 자 불법 조건은 사회지수에 반하는 조건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첫 관계 종료 해제 조건 증여하게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봅시다 첫 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은 일단 효력 발생하는 거죠 발생시켰다가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증여로서의 효력은 뭐하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여로서의 효력은 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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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대 자 첫 관계가 뭐가 되면 종료가 되면 해제라는 것은 뭐죠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음 말로 하면 뭐야 일단 일단 뭐한다 일단 아파트를 준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관계가 뭐가 되면 첫 관계가 뭐가 되면 그러면 네 종료가 되면 도로 뭐하라 반환하라 이런 얘기에요 반환 반환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갖고 싶으면 이 관계를 계속 뭐하자 그러면 뭐죠 첫 관계 계속 뭐에요 유지하자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거는 뭐다 불법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죠 불법 조건이 왜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이 증여계약 법률행위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이 불법 조건도 무효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겠지요 따라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미 줬단다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151조 2항에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취라는 것은 기성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구요 글씨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은 정지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효력이 발생한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그게 같아야 되겠죠 이 같은 걸 뭐라 한다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이제 해제 조건이면 그죠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뭐다 무효다 네 그게 151조 2항 얘기구요 밑에 151조 3항 했습니다 조건이 범위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불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륭은 마이너스죠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성취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를 간다는 얘기죠 플러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효 또는 조건 없는 뭐다 법률행이란 말 써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불륭 조건이 그 다음에 뭐죠 정지 조건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귀찮으면 또 기 정 조 또는 뭐 기 해 무 그죠 또는 불 해 조 또는 뭐예요 불 정 무 뭐 이렇게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암기하지 마시구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정확히 계산하면 혹시 거꾸로 내더라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1조 기성조건 불능조건 불법조건 한번 연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편 넘기셔가지고요 176페이지에 조건부 권리 보호입니다 자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조건부 권리에 침해 금지가 있구요 특히 149조 별표 별표 별표입니다 이 조문 자체 문장이 떠버립니다 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임은 일반 규정에 있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합격하시면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 합격하기 전까지 그죠 일종 기대를 하고 있죠 기대 기대권입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권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되기 전이니까 조건부 권리거든요 그죠 시험에 뭐하면 패스하기 전까지죠 기대권 조건부 권리는 거기 뭐 할 수 있다 처분 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을이 또 병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그 취득한 아파트를 너한테 또 너한테 줄게 그죠 그래서 을이 또 뭐 한다고요 병한테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조건부 권리를 조건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처분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네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조건부로 상속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명단에 고인의 명단이 있으면 상속 받은 사람 가서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상속 받고요 조건부 권리 보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패스하게 되면 패스하게 되면 아파트 달라 그죠 그걸 이제 법률용으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여기는 현재고 그죠 어느 날 패스하게 되면 장래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래서 장래 등기 청구권을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현재 시점에서 가등기 붙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합격하면 그 즐거움을 갖다가 가서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네 그러나 물건 변동은 무슨 변동은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죠 가등기 하게 되면 순위 적어놨죠 본등기 하죠 그러면 뭐는 순위는 뭐예요 순위는 뭐하지만 소급하겠지만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따라서 이 사이에서 나온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조원은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권리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비오란 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러니까 을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했더만 병이 옆에서 있다가 내가 내가 보증을 쓸게 조건부 권리에 뭡니까 보증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뭐예요 담보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여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가 뜹니다 특히 뒤에 거 담보 담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49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152조 시기는 도련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고요 종기도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아까 했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그런데 이제 조건 시기는 시기종기는 당사자 뭘 맺어도 특약 맺어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 조건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지만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53조 있습니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돼 있습니다 추정한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추정되면 뭐예요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냅니다 앞으로 또 자주 냅니다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 입증 면제 그래서 보호막을 하나 쳐놓고 그리고 특징 누가 입증 그죠 누가 입증 네 그때는 뭐예요 문 밖 그대 누구요 문 밖 그대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러나 반대말 있죠 뭐가 안되면 네 추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네 스스로 뭐한다 입증했다는 거 서로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자하고 채무자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네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기한이익이 서로 명확하지가 않았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보호막 들어가요 채무자 보호막 들어가면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 밖 그대 그래서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53조 2항에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뭐예요 헤어지는 못하겠습니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예를서 서로 간에 뭐 이자부 소비대차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부 이자부 소비대차를 하게 되면 돈 빌려주는 갑하고 빌려 쓰는 을이 있으면 어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구요 그죠 이익이 있구요 그 다음에 채무자는 돈 돈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특히 기한 도래할 때까지 비턱적 받을 받지 않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돈을 갖다가 만약에 1억을 빌렸는데 자 월 이자가 만약에 월 이자가 월 이자가 월 이자가 만약에 50만원 이자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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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있죠 그러니까 1억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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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줘야지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익 포기하더라도 상대방 손해를 입히면 돼 안돼요 안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미리 돈 갚는 거 원하지 않아요 특히 은행에서 뭐요 이자 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한이익을 포기하려면 이쪽에 손해를 뭐하고 보상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건기한은 음 한 문제 정도인데 작년에 아예 그냥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강의 노트 가지고 보셔도 충분하니까 아셨습니까 네 고정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건기한 총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물건법 갈게요 어디 간다 물건법 자 물건법은 179페이스부터 시작되는데 어 물건법 하려면 일단 또 뭐가 또 차이가 있어요 물건의 반대말이 뭐죠 네 채권이요 채권 물건 반대말은 뭐라고요 채권 그럼 이제 요거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 채권할 때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 전부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가볼까요 강의노트 가보세요 강의노트 있어요 자 강의노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강의노트를 잘 활용하세요 예 아주 잘 뭡니까 제가 숙구에 가서 만든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암 드셔보세요 인터넷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보시면 3편 채권이 있고 2편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죠 그럼 거기 물건은 물건 법정지가 있고요 채권은 계약 뭐가 있어요 자유원칙이 있죠 자 그러면 물건이 뭐냐면 이건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야 사람 물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단다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 아파트 내 거다 이 자동차 내 거다 예 이 시계 내 거다 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뭐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알리고 동산은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등기라는 제도를 가지고 알리고 동산은 이게 뭐야 하도 거래가 빈번하니까 이건 뭐 동산을 갖다가 등기 등록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거 그 자체 소지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라 한다 뭐 한다 점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많이 돈이 많이를 벌면 작은 집에 살아요 큰 집에 살아요 아 이왕이면 멋있게 뭐예요 그러면 또 어디다 보이는데 사는 게 좋아요 바다가 딱 보이는 곳에서 뭐예요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뭐야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다가 보이거나 창이 이제 뭡니까 강이 보이는 이런 데는 뭐야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 돈 아까워 가지고 뭐야 싼 데 들어가면 물론 이익은 되지만 이 광경 있잖아요 광경 안 보이잖아요 커피숍 가도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창가 가서 좀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산업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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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산은 온몸에 뭐예요 온몸에 온몸에 좀 명품으로 둘러싸일 거 아니에요 산업심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럼 특히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물건은 물건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고 물건은 뭐다 이 등기 연관이 있으니까 물건은 뭐다 물건은 법이 정한 것 가지고만 쓰세요 라는 물건 무슨지 법정주의라는 말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한편 채권은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채권은 뭐죠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만 온몸이 주장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주장이요 이건 당사자 문제니까 바깥에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공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 포인트는 뭐다 채권 발생시키는 건 뭐다 계약이에요 계약 뭐라구요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맺었으면 달라 달라 하잖아요 달라 달라 그죠 그러니까 뭐다 계약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자의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물건법은 물건 무슨 주의 때문에 법정 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형 물건만 있어요 무슨 물건요 전형 물건만 있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계약자의 원칙에 있는 채권법은 계약 무슨 계약도 있지만 전형 계약도 있지만 전형이 아닌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럼 전형 계약의 대표가 매매죠 비전형 계약의 대표 뭐 기억나요 응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 나오면 다다다다 그 다음에 뭐에요 해약금 해제 있잖아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쪽은 법정 주의 때문에 비전형 물건 만들어내면 곤란하죠 아무거나 등급에 기지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쵸 근데 계약자의 원칙은 이건 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형도 있고 뭐도 있다 비전형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 법정주의 정의되니까 물건법은 아무래도 대부분 네 조문과 달리 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 법 조문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이고 이쪽은 계약 자유가 있으니까 조문이 있어도 당사자가 뭐요 그 조문을 뭐 할 수 있어요 개무시할 수 있다고요 조문을 갖다가 개무시하고 달리 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많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과 모여가는 거 채권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조문을 두 가지 갖다 얹어놨죠 563조 매매가 있고 186조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3편 채권 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매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매매에서 결국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을 좀 럭셔리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편은 뭐고요 2편은 제목이 뭐고 물건이고 3편은 제목이 뭐예요 채권이죠 그죠 그럼 채권은 뭐해서 여기 채권에 뭘해서 우리가 매매에서 물건에 가서 뭐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하는 거 그러면 그러면 이 매매는 채권법의 계약의 대표고 그죠 등기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취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등기에서 뭘 취득했다 수익권 취득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면 원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현실은 근데 책은 어떻게 가요 책은 책은 이렇게 가잖아요 2편 3편 가잖아요 책은 이렇게 가는데 현실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어려운 총칙부터 가장 힘든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거꾸로 해요 3편 2편 1편 3편 2편 1편 그리하면 아주 실력이 붙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가면은 거기 법조문에 563조 매매가 있죠 자 매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 한쪽은 대금 지급 약정 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자 그럼 해볼까요 갑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죠 네 대금 대금 돈이죠 돈 약정하면 약정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뭐였다고 이런 거 약정 약정이 성립했다고 그러죠 뭐 했다고요 성립 성립 반대말은 뭐죠 불성립 그 다음에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불확정 무효단이고 확정 무효단이고 불확정 무효단이고 뭐다 확정 유효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총칙에서는 이걸 성립 불성립 성립한 다음에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그럼 어떤 효력이 생겼을까 해보니까 각자 각자 어떤 효력이 생겼을까요 갑은 갑은 반대 거 달라는 거 뭐 갑은 무슨 채권 네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겼고요 을 네 재산권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걸 그럼 이걸 던지게 되면 이걸 상대방이 이건 뭐로 받아들일까요 상대방은 대금 이걸 채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을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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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받아들일까요 네 재산권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누가 갑 그래서 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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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도 이쪽도 그럼 채무를 갖다 이행할 사람이 채무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 이 불자가 하나 붙잖아요 불 채무는 뭐다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을이 아니할 수도 있고 누가 갑이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 채불이 내려면 계약이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퍼펙트 확정 유일 때 채무불량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을 못 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돈을 못 주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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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한다 지체라는 말을 써주고 혹시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을 타면 불이 났으면 이행 이행 뭐라 한다 불롱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이행 여지가 있으니까 최고 때리고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최고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 코스 끝내자 법정 해제 그 다음 재수는 잘라놓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원상 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다 공격하는 거예요 선악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입은 무슨 배상 소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좋은 건 설어서 채무를 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마지막 단계가 채무의 마지막 단계가 어른 뭐 주는 거고 잔금 지급하는 것이 의무고 이 사람의 이행은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각종 등기 관련된 서류를 뭐하는 거요 맞교환하는 거죠 그때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생 관계 들어가면 서로서로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체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소유권 이전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소유권 이전 행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야 물건 행위란 말로 써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186조에 있는 거 법률 행위하는 얘기예요 몇 조요 186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법률 186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법률 행위가 뭐다 잔금 주고 뭐 주는 거 등기 서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 가서 뭘 쳐야 돼요 이렇게 등기 해야면 효력이 생기죠 어떤 효력이 생길까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거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효력 효력 그러니까 뭐야 매매는 채권 행위입니다 매매는 무슨 행위 3편 채권에 있는 매매는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고 186조에 물건 행위 통해서 등기한다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뭐라 합니까 매매해서 뭐 했어요 등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법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 행위해서 물건 행위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매매 잔금 등기 서류 주고 등기했죠 뭐라고요 매매해서 마지막에 잔금 주고 등기 서류 교배해서 등기했잖아요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채권 행위를 통해서 물건 행위해서 등기했다 럭셔리하게 이렇게 표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등기해야지 뭔데 수익권 채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그냥 이 땅문서 같고 네? 그냥 혹시 경작만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요 뭐하고서 지금 경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측에 195페이지 보시면 A-1 해가지고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란 말 있을 거예요 네 A-1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죠 네 거기 보시면 점유권 1번이 있죠 네 2번이 소유권이죠 3,4,5가 지지전이죠 네 유질저가 6,7,8이죠 그럼 거기서 소유권 할 때는 본권 소속이죠 네 점유는 본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해요 등기 매수인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은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 그런데 현재 뭐라고 했다 정작하고 있다 그럼 평가해 보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구나 그죠 그럼 등기 안 했으니까 거기 2번이 없겠다 2번이 뭐죠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경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는 갖고 있구나 본권 아니면 뭐는 갖고 있구나 점유권 갖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다가 이 토지가 수용됐을 때 보상금이 300억이 나왔을 때 이 미등기 매수인한테는 돈을 안 줘요 보상금 왜 본권 대표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A-1 밑에 토지 매매했으나 매수인이 뭐 하지 않고 등기 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있죠 미등기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 무슨 권이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 영역을 딱 박스 하세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왼쪽에 194페이지 보시면 다시 밑에 무슨 주의가 나와요 물권 무슨 주의가 나와요 법정 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하는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185조를 얘기한 겁니다 185조 자 그래서 법률과 뭐가 있어요 관습법이 있지요 그죠 자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법률의 가장 대표는 민법전이에요 뭐라고요 민법전 민법전 2위 법률도 있겠죠 2위 법률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은 생략하고 민법전에는 물건 8개 물건이 있어요 8개는 한정한 겁니다 예시가 아니고 뭐다 한정 그럼 8개 물건은 어떻게 나눈다 자 1번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자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를 본권이라는 명칭을 써주고 본권은 다시 2번 소유권 해주고요 나머지 걸 묶어서 세트 명칭이 제한물건이라 해주고요 제한물건은 다시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 나눠요 용익물건은 3번 4번 5번 지지전이라 하지요 그 다음에 6,7,8을 갖다가 뭐하죠 네 유질저라고 하죠 손가락 3개 펴시면 나오죠 점소 지지전 유질저 네 그래서 민법전에서 인정하는 물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위의 법률은 이제 특별법이 있을 거예요 특별법 예를 든다면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가단법이 있어요 무슨 법? 가단법에서 가등기담법권 무슨 권? 가등기담법권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은 법이 다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은 하나 두 가지 있겠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무덤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이제 시험치로 이게 나옵니다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 첫 번째가 온천권 이런 것이 가끔 나오고요 두 번째가 무슨 뭐 사도통행권 관습법상 물건 아니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근린이용권 근린이용권 또 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그죠? 관습법상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근린공원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185조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주로 관습법 관련돼서 주로 언급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95페이지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관습법상 물건 아닌 거 있죠? 그 관습법상 물건 아닌 것 그걸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조건 교환하고 그 다음에 물건 법정주의 얘기 설명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